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SC글로벌센터의 김선교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역시 뉴욕시장은 계속해서 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뭐 고용지표도 발표됐고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일단 좀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존스 보시게 되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갭 상승한 데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이 부분인데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탄 한 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서도 금요일에는 특히 요동이 심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원래는 하락하다가 다시금 오전에는 하락하다가 다시금 상승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장 막판에 대규모의 저가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밀어올려서 3대 지수가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박수권을 다시금 상단을 이렇게 올려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조금 약세거든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모습이고 역시 아직까지 박수권을 뚫지는 못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P500이 제일 중요한데 S&P500도 역시 여기서 아래쪽에서 꼬리를 잡고서 이렇게 이 자리를 약간 지지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당분간 이 S&P500은 한 4,180에서 4,500선에서 계속 박수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상황은 마지막에 좀 지난 금요일에 끌어올리는 듯한 양상 박수권으로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데 좀 불안한 수치들이 좀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금리 인상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장단기 금리 차가 결국 10년, 2년 무리 역전이 됐습니다. 이것들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가 일단 올라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연준이 분명히 인상을 하는 건 사실 기정사실인데 단지 그런데 이게 25BP냐 50BP냐 여기에 대한 차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그러면 연준이 분명히 빅하이크를 갈 수 있다. 즉 크게 빅스텝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단기체를 던지고 그러면 앞으로 더 새로 나오는 단기체를 사는 게 이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규모의 인연물 국채의 매도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단기체에 대한 이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일단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도 국제유가도 일단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오늘 좀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 보면 협상은 협상인데 전선은 상당히 좀 유동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북쪽으로 있던 그 즉 키우 쪽으로 해서 선수도를 공략하던 쪽은 어느 정도 북쪽으로 밀려났는데 위에서 동부전선은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는 앞으로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가운데서도 월과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4월에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아까 그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적이 좀 받쳐져야 되는데 웬만한 호실적으로는 사실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태는. 지금까지는 계속 호실적이다라는 이야기만 해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좋은 실적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좀 높은 실적이 나와줘야 되고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대규모의 여기에 차익 매물, 차익 실현 매물이 또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아직까지 시장은 그래도 믿을 때는 미증시밖에 없다라는. 그래도 올라섭니다.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매수자가 들어오는. 사실 그런데 이게 저가인지 고가인지 모르는데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무조건 하고 이제 여기에 음복이 나오면 무조건 하고 여기다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거다 싶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자재 들어가기 너무 겁나고 또 자금 수요도 적고 자금이 너무 적으니까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ETF도 보기에는 자기들이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들어가기 그렇고 하니까 결국은 증시에 다시금 돈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4월이 됐으니까 실적의 전반적인 예상치는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시장의 실적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좀 마스카라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걱정을 하고 또 여전히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박수권 장소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러시아 채권이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디폴트가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블룸버그에서 특집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 채권 디폴트 우려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국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도 역시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계속 양매도를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박수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니까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련 주 이제 쉽게 해서 좀 엔터라든가 아니면 좀 노는 부분으로 해서 극장이라든가 항공 아니면 숙박 관련된 것들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테마주가 이제 계속 순환하는 가운데 조금은 눈치를 보는 한 주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지켜보면서 눈치를 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4일 오늘 러시아 22억 달러 국채이자 원금 만기일입니다. 이것을 좀 체크를 하면서 러시아 디폴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글로벌 이슈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FMC 의사록도 이번 주에 공개가 되니까 이런 이슈들을 한번 이번 주에는 저희가 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